할 때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꾹 눌러보세요. 눌러보시면 이렇게 단단한 거는 싱싱한 건 안 그런데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는 걸 손가락 사이에가 멍이 들어요. 그럼 이건 오래된 거다. 왜 안 사시면 돼. 그렇게 얇게 썰어요? 선생님? 얇게 해야지. 몇 미리 정도고요? 한 4, 5미리? 잘한다. 야, 선생님. 지나가신다. 지금 빨빨리 따라해야 돼. 음, 맛있다. 야, 우리 정상현 샘프 하니까 그냥 뭐 팔질이 그냥 얼른 담아야죠. 아, 여기다 담아요? 어. 멀뚱멀뚱 보고 있어야 돼. 자체도 하나 끝냈어. 기다려, 기다려. 야, 이 사람 팥 틀어도 봉지 써야 돼. 하하하하하하